부산 상공회의소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상위는 지난 2009년 이후 첫 금융당국의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앞두고 BNK 금융지주 지역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상위는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 11곳이 모두 서울의 본점을 두고 있어 지역건설사업의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개발사업 재투자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